저 두 번 더 침착해 그리고 와 혜아랑 같이 내려올라고 기다리는 거야? 이야 아이고 놓쳤다! 이름이 형 얘들아 한번 더 타야겠다 얘들아 한번 더 타라 야 애들 뭐 다들 선수네 선수야 어? 지용이 언제 왔어? 어 이거 이거 어? 어? 안녕하세요 지용이 혹시 양말 갖고 오셨어요? 아니 제가 여기 온다 보니까 오늘 와갖고 양말 안쓰면서 이런 거 안쓰봤거든요 아 그래요? 책이라고 그러는데 혹시나 뭐 여기 안 들어오는 것들이 없어서 내려오다가 아침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걸려가지고 자 이제 점프틀에서 열심히 놀고 우리 맛있는 피자도 먹고 벌스데이 케이크도 자르고 이럴려고 여기에 지금 들어왔어요 조금 더 오세요 손님은 해나랑만 계속 같이 있는데 가져와 가져오세요 지용이 왔고 오우! 지금 이제 왔고 모자 없는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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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영이다 영현이다 하주입니다 모자 없는 친구 모자 없는 친구 치즈 피자 고기 먼저 피자 먹고 생일 케이크 자를게요 자, 이제 치즈 피자를 좀 해 인정해요 오오 아주 좋아요 치즈 치즈 다 맛있어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축하합니다. 우와! 대기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해소리 세윤이 정연이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세 살 생일 한 명 더 있어요 한 번 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하이님 생일 축하합니다 여기 케이크 커팅 있나요? 혜선이도 생일 모자 썼어? 꽃갈모자? 빨리 누나 생일 하는데 같이 가서 놀아야지 누구야? 아빠가 아닌데? 아빠랑은 사이즈가 다른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소리 생일 축하합니다 해소리 생일 축하합니다 불 켜주세요 해소리 소원 빌었어? 무슨 소원 빌었어? 초 초 초? 소원은 뭐냐면 해소리가 앞으로 해소리가 해소리한테 이러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 뭐 갖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은 거 그런 거를 빌는 거야 해소리 그럼 제대로 안 빌었으면 뭐 빌고 싶어? 쿠키 쿠키 갖고 싶어? 그거는 아빠가 당장 일어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해소리 쿠키 갖다 오 이거 너무 위험해 해소리가 이거 칼로 잘라 자 해소리 소원이 소원이 저기 이루어지게 엄마는 빨리 엄마는 빨리 그래서 쿠키 먹었어? 아빠도 그 쿠키 맛있지? 그래도 해소리 소원이 또 당장에 하나 한 번만 더 일어나게 좀 도와주세요 빨리 그 쿠키 응? 응 해찬아 누나 생일 축하해 이랬어? 왜 울었어? 우리 해찬이는 응 응 자 우리 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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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뭐야 아이고 진짜 빠른 척 지난 토요일날 친구들이랑 생일파티 했는데 진짜 생일은 오늘이지? 그래가지고 이거 어디 나오지 마라 이게 뭐냐 생일 오늘 해소리 오늘 저기 엄마랑 아빠랑 집에서 엄마가 다시 카스테라 살짝 부어가지고 그냥 약식으로 가볍게만 했어 해소리 생일 정말 축하해 그래서 생일 케이크 자르는 거 봐봐 맞아 해소리 왕관도 썼어? 4살 해피버스데이 헤이즐 있네 그래서 감기 걸렸나 보다 엄마 아까 내가 이렇게 칠레갖고 그게 다 흘린거 아냐? 뭐 흘렸었는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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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니야 그냥 내가 그냥 젖어서 떨어진거야 아 이게 누구야 아 이게 누구십니까 오 켄디 누구세요? 켄디 여기로 앉아 누구세요? 누구세요? 해찬아 드디어 모자라 쐈어 진짜 옷이 너무 어울리는데 제대로 분위기지 제대로 옷이 너무 어울리는데 옷이 막 채찍으로 막 때릴 거 같아 세윤이 누나 세윤이 누나 이게 누구야? 해수라 아빠 봐봐 해수라 아인이랑 같이 한번 사 봐봐 해수라 아인이랑 같이 한번 사 봐봐 해수라 수영하는거야? 해수라 수영하는거야? 왜 그래 해수라 수영이OOM 어차고 그렇게 잘해? 그래 해수라 여기봐봐 여기 여기 여긴 물 있는데 가봐봐 해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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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차갔다. 혜슬아 노란 슬라이드 타러 안 갈래? 계속 수영하는 거야? 야 혜슬이 이거 슬라이드 타러 가는 거야? 이야 기다려 아빠 절로 간다 아빠 절로 간다. 자 혜슬이 내려와. 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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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슬아 아빠 밀어줄까? 우호 혜슬아 혜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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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호 우호 혜천아 혜천아 어디 왔어? 워어파 워어파 우와 혜천이도 잘 놀았어? 혜천이 잘 못놀았어 그치? 혜천이는 아직 물이 너무 무서워 혜슬이는 잘 놀았어? 뭐하고 놀았어 혜슬아 여기가? 여기가 하루통 여기가 여기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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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놀았네 우리 혜슬이 응? 자 혜슬아 그래 갓난쟁이를 두고 있는 엄마는 얼마나 잘 놀았나? 누네 엄마 잘 놀아가지고 누네 엄마 얼굴 봐 완전히 신났어 지금 우리 혜천이 제일 못 놀았어 우리 혜천이 제일 못 놀았어 우리 혜천이 제일 못 놀았어 어떡해 야 누네 엄마 또 전신을 한번 남겨줘야지 야 젊었을 때 어? 이거 남겨놔야 돼 이런 거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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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집에 가고 싶어? 혜슬아 우리 좀 이따가 집에 갈 거야 우리 피차 사먹고 가야지 혜슬이 서브 혜슬아 혜슬이 옷에 서브가 뭐야 파도 타는 거야 파도 타는 거 서브 이야 멋진데